여긴 왜 왔어요 주단태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서 왔어 내가 들어갈게 매트하우스 주단태 그 인간이 우리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미친 개는 미친 개가 상대해야 되니까 나 지금 당신이랑 얘기할 정신 없어요 애들 안 보고 싶어서 그래 부탁해 조심해요 들키지 않게 의심이 워낙 많은 사람이니 고마웠어 심수련 당신이란 여자로 살게 해줘서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도망치라고 소리 지를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쳐 우리 석경이 석훈이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걔들 진짜 엄만데 감사하나 당신이 저렴한 사람은 당신이 같은 녀석이 흘러 Reason 당신이 워낙 많은 사람이니 당신이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